폭우나 이상저온 같은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손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. 원인과 대책을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4월에 심은 조생 중 벼가 반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. 이삭이 나올 때 물에 잠긴 탓에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농민은 큰 걱정을 안 합니다.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입니다. 전국적으로 57개에 달하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입률이 10%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올해 전북 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37.5%로 지난해 43%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전국 가입률도 낮아 가입 기한은 오는 6일까지 늘렸습니다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최대 94%까지 지원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. 피해가 났을 때 원인과 보상 금액, 대상 등을 놓고 빚어지는 마찰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.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과 정부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보험입니다.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보험료 할인이나 지원 혜택을 더 늘리는 등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.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.